요즘 민노총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화물연대 파업부터 1박 2일 노숙 투쟁. 게다가 민노총 간첩단도 적발이 됐는데요. 이 북한에 넘긴 자료들 1급 기밀들입니다. 김정은 만세를 외치는 남한내 간첩단 이야기.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시원하게 풀어드립니다. 함께 공부할까요? 안녕하세요. 동영관유스터디 동정민 앵커입니다. 최근 들어서요. 저희 채널A가 이런 보도해드렸습니다. 북한 간첩단 사건 관련해서 전교조가 처음으로 압수수색을 당했다. 기억 되돌아보시면 민노총도 이런 북한 지령문이 다수 발견됐다. 그래서 최근에요.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 저희가 쉽게 간첩단 의혹이라고 얘기는 하고 있지만 다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 간만에 들어보는 것 같은데. 자 이게 언제부터 뭔가 계속 보도가 나온단 말이죠. 그래서 뭐냐. 자 지금 이걸 주도하고 있는 것은 국정원입니다. 근데 국정원뿐만이 아니라 경찰, 검찰 다 같이 지금 수사를 하고 있는데 흔히 말해 공안수사라고 하죠. 자 이거 왜 이렇게 많으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국정원씨께서는. 지난 정부 때 이와 관련된 수사를 거의 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서 그걸 다 그때 수사 조금씩 해오던 거를 다 모아서 지금 윤석열 정부 들어서 수사 올해 몇 년 동안 수사한 걸 바탕으로 지금 압수수색하고 재판 넘기고 이제 행동에 옮기고 있다. 그러고 보면요. 최근에 간첩단 수사 계속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제가 한눈에 볼 수 있게 지도를 준비했습니다. 이게 보면요. 제 시작은요. 제주도에서 시작이 됐습니다. 제주 흐그흐 이게 한길회라고 지금 의심을 하고 있는데. 제주 흐그흐 이 간첩단이 처음으로 작년 연말에 압수수색당하고 지금 이제 재판에 넘겨져 있는 상태고요. 거기에 이제 진보당 인사도 포함이 되어 있다. 이렇게 지금 검찰 수사되어 있죠. 그 다음에 제가 지난번에 한번 창원 간첩단이라고 해서 저희 뉴스터디에서 공부를 해본 적이 있죠. 창원에서 자통일, 자주통일민중전이라는 단체를 만들어서 북한 지령을 받았다라는 내용을 전해드렸어요. 자 오늘 살펴볼 거는요. 이 민노총. 민노총인데 민노총은 춘천에도 얘기가 있고 화성에도 있고 광주에도 지금 활동한 흔적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왜? 민노총은 전국에 지금 민노총 조직이 있잖아요. 그 밑에 북한 내 지령을 받고 뭔가 움직였다는 지금 민노총 간첩단이 지금 적발이 된 거예요. 거기에 뭐 서울의 진보당 인사들도 나오고 있고 여기에 전교조까지 지금 강원도에서 압수수색당했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 거죠. 자 오늘은요. 이 중에서 민노총 간첩단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재판에 넘겨졌거든요. 그 내용 제가 알아봤습니다. 자 앞서 전해드린 지금까지 국정원을 중심으로 한 공안당국이 수사한 간첩단 내용 전국에 다 퍼져 있죠. 여러 단체들도 지금 간첩단들이 적발되고 있고 이들의 공통점이 있죠.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인데 이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를 들여다보니 공통점이 있습니다. 뭐냐면요. 북한에서 이들 간첩단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지하당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지상에 있으면 안 돼요. 드러나면 안 되는 조직이에요. 이 조직은. 왜냐하면 비합법적인 불법 조직이잖아요. 국가보안법 위반이기 때문에. 그래서 지하당이라고 부르는데 이들 지하당이 공통점이 있습니다. 뭐냐. 북한에서요. 지령을 보냅니다. 지하당에. 그러면 지하당이 활동을 한 다음에 북한에 보고를 해요. 그리고 둘은 접선을 합니다. 이 모든 게 국가보안법 위반입니다. 그런데 북한에서 지령을 내려보내죠. 그럼 북한에서 누가 지령을 내려보내느냐. 지하당은 여러 곳이 있지만 지령을 내려보내는 곳은 단 한 군데입니다. 자. 보십시오. 김정은 있어요. 그 밑에 조선노동당. 당이 하나밖에 없죠. 북한은. 조선노동당 밑에 통일전선부. 여기는 남북 간 협의하는 곳이고. 이 문화교류국. 여기가 지령을 내려보내는 거예요. 네. 저희 과거에 이 창원 간첩단 할 때 자세히 설명을 드렸는데. 이 문화교류국에서 지령을 내려보내는데. 이 문화교류국의 목표는 단 한 가지입니다. 다른 거 필요 없습니다. 전민항쟁. 자. 이게 무엇이냐. 무시무시한 거예요. 이게 유일한 목표입니다. 뭐냐. 단계가 있어요. 지하당을 구축합니다. 지금 지하당 구축했죠. 지하당 군축하고 남한의 간첩을 내려보내기도 하고. 어쨌든 지하당을 구축해요. 그래서 평소에 준비를 해요. 뭘 준비를 하느냐. 나중에 여기는 혁명세력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자기들. 이 지하당. 그러니까 북한을 추종하는 세력. 혁명세력이 기회가 왔을 때 모든 통치기관을 마비를 시킨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반혁명세력을 처단하고 대한민국 체제를 전복해서 북한 주도세력으로 이 남한을 장악한다. 전민항쟁. 그게 무슨 얘기냐면 이 체제를 전복시키는 게 이 문화교류국의 유일한 목표입니다. 이걸 잘 기억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제가 이틀간 이들이 어떤 지령을 내려보냈고 어떤 활동을 했는가를 설명드릴 텐데 오로지 목표는 뭐라고요? 우리나라 대한민국 체제를 전복시키는 겁니다. 그러면 처음에 이 민노총 간첩단. 이 지하당은 어떻게 해서 시작이 됐는지부터 알아보겠습니다. 자 민노총 간첩단이라고 이제 국정원과 검찰이 기소한 거기에 총책이 있어요. 석 모 씨. 자 2004년에 민노총 경기본부 정책국장으로 시작해서 쭉쭉쭉쭉 올라갑니다. 그래서 민노총 각종 국장을 도맡아하는 민노총 고위급 간부예요. 자 이 정확하게 이 민노총 간첩단이라고 볼 수 있는 이 지사라는 게 언제 설립했는지는 명확하게 지금 적시가 되지 않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석 씨는요. 2000년경부터 뭔가 북한하고 주고받았다라고 지금 국정원은 의심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뭘 만드느냐. 이 간첩단 이름이 지사예요. 지사. 자 그러니까 본사가 북한인 거고 지사를 뭔가 지하당을 구축한 걸로 지금 의심이 되는 건데 지하당이라고 그랬죠. 드러나면 안 됩니다. 그래서 모든 직함을 기업인 것처럼 속입니다. 자 지사도 뭐 기업지사 뭐 경남지사 광주지사 이런 거 지사처럼 지사고요. 총책 석 씨를요. 지사장이라고 불러요. 그리고 그 밑에 팀장들이 있습니다. 뭐 회계과장도 있고 기업 같죠. 이 팀장들 다 민노총 간부들이에요. 대부분. 뭐 금속노조 부위원장 출신도 있고요. 자 자기들끼리 민노총을 민노총이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영업일부라고 불러요. 지령 내용의 영업일부. 그리고 민노총 노조원들을 다 사원이라고 부릅니다. 이러다가요. 가지도 칩니다. 2018년에 당시 삼팀장이 강원도 춘천으로 발령이 나요. 그랬더니 북한 문화교류국에서 지령을 내립니다. 어 너 간 김에 강원지사를 만들어라. 지사에서 강원지사 분점을 한 거죠. 그래서 이 삼팀장이 춘천에 가서 강원지사를 만들어서 강원지사장을 맡습니다. 자 이 지하당이 해야 할 가장 큰 임무 중에 하나는요. 포섭입니다. 포섭. 포섭이 뭐예요. 회원을 늘려가는 거죠. 자 북한이 지령을 내려보내요. 어떻게 포섭하느냐. 포섭 매뉴얼이 있습니다. 포섭 매뉴얼. 5단계입니다. 제가 만든 게 아니고 북한에서 5단계 지령을 내린 거를 이번에 조사한 걸 제가 이제 그걸 파악을 한 거예요. 자 뭐 이렇게까지 해 라고 생각했지만 생각해보니까 이게 필요하겠더라고요. 왜냐하면 드러나면 안 되잖아요. 그리고 포섭을 했는데 그 사람이 배신을 해서 신고하면 절대 안 되잖아요. 그 과정을 아주 치밀하게 여러 경험을 구축해서 만든 것 같아요. 자 1단계 퀴즈처럼 만들어 볼게요.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포섭을 하라고 지정을 낼 것 같으세요? 첫 번째 단계는요. 소극 분자라고 표현을 합니다. 이게 뭐냐면요. 처음에 포섭을 할 때 어떤 대상을 노리느냐. 포섭을 하느냐. 자 이런 사람을 처음 접촉을 하라고 합니다. 뭐냐. 사회에 불만이 많은 사람. 사회 부조리에 뭔가 불만이 많은 사람을 포섭을 하라고 해요. 이들하고 매주 한 번씩 만나서 처음에는 사회의 여러 우리 사회에 뭔가 문제가 있지 않냐. 사회의 모순점에 대해서 매주 한 차례씩 토론을 하라고 합니다. 이야기를 하라고 하는데 이때 이 작업에 들어간 공작자 이들의 포지셔닝이 중요한데 아주 착하고. 정의로운 선배 같은 그런 모습을 보여준다. 줘야 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아마 사이비 종교도 이렇게 접근을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들던데. 어쨌건요. 북한 지령에 따르면 이 1단계에서는요. 뭔가 불평, 불만이 많고 번민은 하지만 행동까지는 절대 가지 못한대요. 근데 만약에 1단계를 넘어섰어요. 그럼 2단계는 뭐냐라면 동반자 단계라고 북한이 이야기를 합니다. 이때는 뭐냐면요. 이제 행동, 투쟁에 조금씩 호기심을 갖기 시작하는 단계라고 합니다. 행동을 하고 싶다. 그래서 투쟁과 뭘 강조하냐면 비밀을 강조합니다. 자, 사회 투쟁을 할 때는 뭔가 우린 비밀적으로 비밀리에 움직여야 해. 이걸 강조해요. 자, 3단계는 어떤 단계냐. 이때 되면 이제 열성 분자가 되는 겁니다. 자, 3단계에 돌입하면요. 북한 지령에 따르면 뭔가 시키지 않아도 본인이 알아서 한대요. 알아서 행동을 한다는 거예요. 그럼 이때 뭘 하느냐. 반미, 사회주의 이와 관련된 걸 세뇌를 시키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조금씩 임무를 주기 시작해요. 자, 열성적으로 이제 알아서 하는 단계다 보니까 더 세뇌시키면 쏙쏙 이제 받아들인다는 거죠. 자, 4단계는 뭘까요? 적극 분자입니다. 이때 되면 완전히 세뇌가 된 상태죠. 이때 되면 뭘 하기 시작하냐면요. 북한 사회주의가 아니라 어버이 수령이라고 표현을 하죠.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 이 부자에 대해서 흠모하는 단계로 들어가요. 그러면 뭘 하게 하냐면 북한의 이들 부자를 찬양하는 책들이죠. 소설. 그걸 읽고 독후감을 쓰게 합니다. 영화도 같이 보게 하고요. 자, 2단계에 들어서요. 듣고는 이제 비밀 조직 지하당 본격적인 특수 임무를 시작하죠. 아니, 이 정도도 대단해 보이는데 그럼 5단계는 뭘까요? 5단계는요. 혁명적 실천을 하는 단계입니다. 자, 흔히 말해서 이제 이때 되면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이제 간첩이 되는 거죠. 간첩. 모든 걸 하는 겁니다. 그때 이 간첩이 되면요. 북한에서 꼭 해야 하는 게 있다고 해요. 5단계 가면. 자, 이거 상당히 저는 흥미롭던데. 잠깐 집에 들른 것처럼 위장을 한 다음에 꼭 가정을 들여다봐라 가정 방문이 필수라고 얘기를 합니다. 북한 지령에 따르면 그래서 뭘 알아보라고 하냐면요. 그 가정의 집안 형편과 성장 과정과 그리고 제가 빨간색으로 표했는데 재산을 꼭 파악하라고 해요. 네, 이 사람이 실제로 소득이 얼마인지. 그 이유는 나와 있지 않습니다. 지령을 보면. 재산을 파악하라고 꼭 이 부분을 강조하거든요. 했을까요? 이건 여러분들이 한번 판단을 해보시죠. 만약에 자, 이렇게 포섭이 됐어요. 그럼 이제부터 뭘 하는 걸까요? 자, 이렇게 포섭된 이들은요. 뭘 할까요? 기가 막힙니다. 한 번 포섭됐다고 끝이 아닙니다. 계속 세뇌를 시키죠. 자, 충성 맹세문을 주기적으로 올립니다. 북한에. 자, 이 석 지사장이 올린 충성 맹세문 국정원이 확보한 보고문 보면요. 충성 맹세문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자, 이남 사회에 김일성, 김정일 주의와 위협을 빛나게 실현하기 위해 한몸 바쳐 투쟁할 것을 결의합니다. 최고 영도자 김정은 동지 만세, 조선노동당 만세. 네, 기가 막히죠. 네, 한 번 보내는 게 아닙니다. 2022년 1월 30일에도 이런 맹세문을 보냅니다. 사무치게 그리운 위대한 김정일 장군님은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우리 이남의 전사들을 자기들이겠죠? 혁명의 전사라 감 높게 호명해 주신 김정일 장군님. 제가 뭐 두 개만 추려온 거예요. 더 있습니다. 이런 분들은 왜 남한에 살고 있는지도 좀 궁금하기도 하고요. 개인적으로 이런 사람들이 지금 대한민국 민노총 간부로 그때와 그동안 활동을 해왔던 거죠. 국정원 조사가 맞다면요. 이 정도면 뭘 시켜도 다 할 것 같지 않습니까? 혁명의 전사라고 지금 이렇게 감격스러워하고 있는데요. 대한민국 전복 체제 준비를 합니다. 북한이 지령을 내려보내요. 2019년 1월 24일 청와대의 송전성망 체계자료를 입수하여 이를 언제든지 마비시키기 위한 준비를 갖춰라. 청와대의 여러 가지 전선들 어디에 배치되어 있는지 배치도가 있잖아요. 그거를 전성망을 확보하라는 거예요. 같은 날 이런 지령도 내려보냅니다. 경기도 화성과 경기도 평택에 있는 해군 2함대 사령부 그리고 평택 화력 발전소죠. LNG 저장 탱크 시설, 평택 부두 이런 배치도 등 비밀 자료를 수집해서 유사시에 대비하라. 유사시, 마비, 준비. 뭘 준비하라는 거예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잊지 마시라고요? 이 지령을 내린 북한 문화교류국의 유일한 목표는 뭐라고요? 전민항쟁 대한민국 체제를 전복시키는 그 준비를 하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런 걸 어떻게 입수를 하느냐? 그것도 방법을 얘기를 하죠. 민노총. 지금 이 지령을 누구한테 보내고 있죠? 민노총 조직원들로 구성된 지하당 지사에게 보내고 있잖아요. 민노총 건설 산업연맹 전기분가에 있는 핵심 성원들을 장악하라. 포섭하라는 거죠.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이 전기분가 민노총 전기분가 소속 근로자들이 이런 곳에 가서 이런 전기 활동할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들을 통해서 이런 비밀 자료와 전선방 체계를 입수하라는 겁니다. 그러면 왜 이렇게 전기를 끊고 싶어 하느냐? 이 역시 아까 말씀드린 유일한 목표 대한민국 체제 전복을 위해서 전기를 끊어버리면 모든 게 마비되죠. 그렇죠? 상식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이 전기에 집착을 하는 걸로 보입니다. 그럼 실제로 이것들을 입수해서 북한에 보냈느냐? 이거는 지금 확실치가 않아요. 대신 뭔가 수사기관이 압수수색을 했더니 이런 자료가 나왔다는 거예요. 평택 미군기지와 오산 공군기지에 각종 군사시설, 활주로, 패트리어트 미사일, 포대, 정찰기가 착륙하는 작전과 탄약고 건설 현장. 이런 것들은 우리가 왜 마련하고 있죠? 북한의 공격에 대비하기 위해서 혹은 북한을 나중에 공격할 수도 있다면 그런 걸 대비하기 위한 군사시설이죠. 이런 것들이 사진이 찍혀서 그거를 파워포인트 형태로, 문서 형태로 정리한 내용이 압수됐습니다. 이거를 북한에 보냈는지 아니면 갖고만 있었는지는 아직 확실치 않지만 어쨌건 이런 걸 모은 자료들이 압수가 됐고요. 이거는 북한에 실제로 넘긴 건데 뭘 넘겼냐? 2020년 5월 3일에 지하당 지사가 북한에 보고한 보고문입니다. 2020년 5월 3일이면 뭐냐면 한 달 전 2020년 4월에 총선이 있었죠? 그 총선에서 300명 국회의원이 당선이 되잖아요. 그 국회의원의 명단과 모든 휴대폰 연락처입니다. 21대 국회의원 명단 기본사항과 전화번호입니다. 참고 바랍니다. 이런 휴대전화, 사실 국회의원 휴대전화 이렇게 300명 다 모으기가 쉽지는 않죠? 그런데 이 지사에서 모아서 북한에 보고를 한 겁니다. 그랬더니 나흘 뒤에 북한에서 이런 답신이 내려옵니다. 보내준 편지를 반갑게 받았습니다. 반가운 정보라는 거죠. 간첩단들의 특징이 있죠. 특히나 핵심 인사들이 꼭 피할 수 없는 것. 북한 공작원과의 접선입니다. 실제로 대면을 해서 각종 지령을 받고 보고를 하는 것. 석지사장은요. 2017년, 2018년, 2019년 매년 북한 공작원과 접선을 합니다. 캄보디아, 중국, 베트남을 오가면서요. 그 중에서 2019년 8월 베트남 하노이 접선 과정을 제가 자세히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어디서 접선을 하냐면요. 이건 좀 볼게요. 제가 베트남 호안키엠 호수가에 있는 여기 보면 리 따이토 동상. 여기 우측 계단에서 접선을 합니다. 2019년 8월에 접선을 하는데 7월에 자세한 지령을 내려보냅니다. 북한에서. 어떻게 접선을 할 거냐. 자, 하남 지사에서 만나자 그래요. 하남 지사가 이 하노이를 또 은어로 표현을 한 겁니다. 여러분 은어가 계속 나와요. 은어 잘 보셔야 됩니다. 네. 뭐라고 지정을 내리냐면요. 자, 그래. 베트남에 있는 공항에 도착을 한다면 8월. 택시를 타고 어디로 가라고 하냐면요. 여기로 가라고 합니다. 이 주소로 가라고 해요. 왜 이 주소로 가라고 하냐. 자, 처음에 접선을 하려면 휴대전화가 있어야죠. 휴대전화가 들키지 않게 하려면 유심카드를 바꿔야 되는데 보통 현지에서 유심카드를 살 때는 여권을 내야 유심카드를 살 수 있다고 합니다. 베트남에서. 신분을 확인해야 되니까요. 그런데 이 가게에서는 신분을 확인하지 않고도 유심카드를 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권을 내지 않고 유심카드를 살 수 있는 곳을 미리 북한 공작원들이 파악을 했다가 이곳에 가서 유심카드를 사라고 알려준 겁니다. 지령에서. 그리고 나서 이곳에서 접선을 하기로 하는데 어떻게 접선을 하기로 하느냐. 미리 맞추죠. 자, 은어의 동사장 나오는데요. 이 동사장이라고 제가 지은 거라고 생각하시면 안 되고요. 북한이 다 지령을 내려보는 은어들입니다. 예시 대화문까지 다 지령에 나와 있는 내용들이에요. 보시면 본사, 북한 자기네들을 동사장이라고 부르고요. 지사, 접선할 민노총에서 온 사람을 서사장이라고 하기로 정하고요. 일장소는 형님. 그러니까 형님 하면 그 일장소라는 뜻이에요. 동생 하면 이장소라는 얘기예요. 왜 일장소, 이장소를 왜 얘기하냐면 일장소에서 만나기로 했는데 여기 이제 이 동사장 앞에서 혹시나 문제가 생기면 누군가가 미행을 붙거나 하면 이장소로 옮겨서 다시 만나야 되잖아요. 한 시간 뒤에 다시 만나기로 하거든요. 그 이장소 얘기할 때 이제 동생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누가 미행이 왔다. 이게 제일 중요하잖아요. 그러면 그 미행이라고 표현하면 안 되니까 두통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예시문을 보내요. 자, 만약에 일장소에서 어, 뭔가 지금 뭔가 이상해요. 그래서 지금 만나면 안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겁니다. 본사가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서사장님, 몇 시에 동생을 만나보세요. 자, 제가 은어 이렇게 해석했다고 말씀드렸는데 퀴즈입니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자, 이런 뜻입니다. 2차 접선 장소에서 대기하라는 뜻입니다. 통화하면서 서사장님, 11시에 동생 만나보세요. 라고 이제 얘기를 해요. 누구나 들릴 수 있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 이 뜻인 걸 알아들으라는 얘기예요. 두 번째, 서사장님, 아유, 두통이 오는데 저 병원 가겠습니다. 무슨 얘기일까요? 앞서 말씀드렸죠. 자, 두통 미행이죠. 미행이 붙었으니 이탈해서 다음 장세로 가세요. 라는 뜻입니다. 라는 거를 서로 지령을 통해서 한 달 전에 이미 맞춥니다. 자, 2019년 8월 약속 시간에 오전 10시 만나기로 하는데 5분 전에 이 석 지사장이 이 계단에 도착을 해서 10시 정각이 되면 생수를 마시라고 합니다. 그러면 아, 저 사람이 석 지사장이라는구나 알게 되는 거죠. 그리고 거기서 7m에서 8m 떨어진 곳에서 이 북한 공작원은 선글라스를 두 차례, 세 차례 닦습니다. 그러면 석 지사장은 아, 저 사람이 북한 공작원이구나 라는 걸 알게 된다는 거죠. 자, 이렇게 만납니다. 만나서 뭘 줄까요? 만난 이유가 있잖아요. 자, 이 석 지사장은 국정원 수사에 따르면 이 북한 공작원에게 주요 통치기관의 송전선망 체계 자료와 관련해서 실제로 작전에 들어갈 때 작전이란 건 언제겠어요? 뭔가 대한민국 체제를 전복시킬 때 뭔가 마비시킬 때 어떻게 작전할지 그 전술안을 보고했다고 국정원은 보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요. 이 접선 과정을 실제로 국정원이 다 동영상으로 찍었는지 아니면 누군가 찍은 거를 국정원이 입술했는지 이 동영상 내용을 지난 3월 재판장에서 틀었다고 합니다. 자, 이 부분도 상당히 흥미롭죠. 어떻게 입술했을지 국정원이 놀고 있는 건 아니에요. 여기저기서 지금 이런 간첩단들 지금 열심히 수사는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럼요. 제가 쭉 설명을 드렸지만 이 부분이 또 궁금해요. 북한은 민노총을 왜 이렇게 포섭을 하려고 했을까? 자, 2018년 10월부터 2022년 작년 12월까지 북한이 이 민노총 지사에게 지사의 지령을 내려보내는데 그 건수가 발견된 것만 90건입니다. 한 4년 조금 넘는 기간 동안 90건의 지령을 내려보내는데 지금까지 국정원이 수사한 역대 간첩단 중에 가장 많은 지령 숫자라고 합니다. 북한은 왜 이렇게 민노총에 뭔가 지시를 많이 내렸을까요? 제가 그 내용을 다 봤습니다. 다 봤더니 정말 기가 막힙니다. 4년 동안 우리나라에 많은 일들이 있었죠. 많은 선거가 있었죠. 이 선거 때마다 북한은 어떤 지령을 내려보낼까요? 여러분이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치밀하고 여러분이 생각한 것과 다른 방향에 특히나 북한이 관심이 많습니다. 이 내용은 다음 시간에 이어가겠습니다. 복잡한데 궁금한 이슈 댓글로 남겨주시면 제가 대신 풀어드리겠습니다. 동행과 뉴스터디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 동행과 뉴스터디